야, 너는 밖에 나오니까 다 깔끔하구나. 너무 예쁘다. 노래 연습하고 왔어요. 여기 연습하고 왔어요? 노래 하나 연습하고 왔어요. 재현이도 노래 많이 힘들잖아. 저 너무 힘들죠. 너무 많이 하세요. 내가 행복하면 하자 이렇게 해주세요. 여러분, 행복. 촬영 때 유독 이상한 형 말투가 나왔어요. 정말 말투 있잖아. 절제하는 거냐, 절제. 나 호동이 형이 왜 이렇게 혼자 말 많이 하신 줄 몰랐어. 아, 그런데 봤는데 편집이. 많아, 보름같지 않대, 많아. 애니메이션 때 깐 거야. 이제 군더더기를 다 날리는 거죠. 알짜배기만 딱딱 이제 방송도 그렇게 해야 한다니까요. 잘 익히는 거예요? 싸우지 않아요? 야, 너 나한테 엄청 뭐라고 그랬더라고. 그때는 몰랐거든, 힘들어서. 야, 돈가스가 몇 개인데. 다 나가고 때라니까. 돈가스가 몇 개인데. 너 남 식사하시는데 쓰레기통 얘기를 그렇게 크게. 슬리퍼를 왜 여기다 다 갖다 놨어? 도대체. 나한테 말이 이상스러워. 야. 엄청 뭐라고 그랬는데.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거. 우리가 그 꽃 청춘했고. 그다음에 강식당했잖아요. 이제 은지원의 미운 우리 새끼 이제. 외전, 외전. 외전으로. 나온 자산은. 그냥 미워보이게 해달라면 할게요.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있어. 강세차? 세차하면 호동이 형 잘하면 68kg까지 될 수 있을 거니까. 여름에? 죽어. 그거 완전히 이거 뿌리는 사람이 제일 좋아. 왔을 때 치우고. 해봤어? 동네에 우리 다 해봤지, 이거 세차를. 뭘 다 해봤다, 맨날. 세차를 해봐도 했다고. 세차를 안 해봐? 세차를 안 해봐, 너? 셀프 세차장 안 가봐? 그럼 너희들아. 우리가 싸웠어요? 싸운 기억이 없어, 별로. 나도, 나도 그때는 몰랐는데 방송 보니까 많이 혼났더라. 노래 막 한다고? 일절만 하자메요. 형이 쏜다고. 야, 무슨 그냥 하여튼 그냥 날씨 얘기만 잡으러, 날씨 얘기만. 뭐 아무런 정말 그냥 근황도 얘기하지 말고 날씨 얘기. 그러니까 길이 어리고 맑고만 얘기하자. 뭐 말 말하면 자꾸만 실전되니까. 고마워 큰 양분이 하면 세 분 나오는 거예요. 주인이랑 같이 물고. 그동안 더 많이 먹어. 그런데 생각대로. 그거를 밀고 나오는 거야, 밀고 나오는 거야. 양분이 아니라 그만. 우리가 이제. 신년의 경향은 다 이거예요. 말 좀 해. 한마디 해. 우리 이걸 해. 네가 가게 홀 떼고 네가 다 챙겨. 다 끌려? 신발이 어떻게 가져와? 입고 있어. 발레복 입고 발레한다고. 발레복이에요. 우리 예림인데. 발레복 입고 간바레 내베 입고 그냥 개분장을 시켜서 문져나갔잖아. 거기에 일기세지. 나 들어 들어.